자, 2023년 3월 16일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, 바로 미 가보겠습니다 대나무가 있는 곳엔 항상 뭐가 있지? 정리기 형이와 정미, 자매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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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본진 들어갑니다 자 집중! 자 주변에는 별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바로 본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진 들어가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너무 빠른 소리 계십니까? 어허 페이스 어허 어허 넵 아허 어허 넵 아허 넵 아허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나만 다 잘못 들었나? 무슨.. 콕하는 소리가 내가 들었는데.. 잘못 들었나? 콕하는 소리가 뜬거.. 콕하는 소리가 뜬다.. 진짜 콕하는 소리 들었다니까.. 나 진짜.. 나 콕하는 소리 들었어.. 진짜..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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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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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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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? 뭐 줘요? 뭐요? 뭐 좀 드릴까요?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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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찾을수록 다니는거 같은데..? 여기.. 잠깐만.. 내가 저쪽에서 들어왔을때 저희가 출입문제 들어왔을때 뭔 코건소리가 들렸어 여기.. 여기 매트에서 있는 방에 누군가 있는줄 알았어 진짜 사람인줄 알았는데.. 착각했는데.. 방금 나만 잘못 들었나봐 누구세요? 거기 누구야? 누구신가요? 방금 여기서 뭐 퀵퀵.. 여기서 소리 난건데? 이거 안써? 이 소리가 아닌데..? 수저통.. 수저통이 넘어질 때가.. 이게 넘어지면 소리 난건가..? 이 소리였어..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야? 끓기면서 이렇게.. 예를 들면.. 예를 들어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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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 아.. 자, 밖에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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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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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단순히 바람? 여긴 앉아벽이 아예 지붕이고 아예 막혔어 아예 대나무로 아예 이렇게 막혔어 여러분들 뭔 소리야? 어? 메리님 들어오세요 혹시 울고 계십니까? 아..그만.. 예 그만 우시고 왠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안 들어오려고 밖에서만 서성거리고 결국은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.. 나 여기 있다 자신의 존재 정도만 알린 것 같고 또다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?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? 네 네 그만하십시오 이제 아니요 이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